인스타 라이브도 익숙지가 않아서 해보시게 해보셨죠? 네, 근데 거의 안 해봐서 어,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 로그인 하셔야 쿠팡 아이디 못 오거든요 어, 네네네 넘어오실 때 그냥 쿠팡 앱만 여지 마시고 꼭 로그인을 하셔서 넘어오셔야지 그리고 소중하게 해놨어요 넵 안녕하세요 어, 저의 지인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 어, 익숙지 않은 이 쿠팡 라이... 아, 쿠팡이래 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라이브들이 참 익숙지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뭐 하시나요? 여기 조명이 지금 좀 어둡죠? 근데 이게 최선이랍니다 모든 거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라이브로 넘어오시면 돼요 하하하 이따 쿠팡 라이브는 좀 괜찮대요, 그래도 그쵸 앞에 제가 있는 것 같죠?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의 조사 배가 한 번 더 많이 나오네요 제가 미끄 parse게요 삼성 삼성 삼성이 삼성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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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나요? 네, 아마 PC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쿠팡 앱을 까셔서 본인의 쿠팡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따 쿠팡 라이브는 보실 수 있고 감사합니다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실 화장은 거의 안 하고 다니는데 그쵸, 요즘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인스타 라이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반송 시작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쿠폰이 발행되는 구조라서 약간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이것도 지금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댓글 올라오는 게 라이브 처음 와보시는구나 저도 라이브를 한 게 지금 손에 꼽을 거예요 항상 인스타 라이브도 좀 자주 해보겠다고 하고는 자주 못 해가지고 뭔가 인스타 라이브도 그렇고 라이브라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부끄러웠죠? 다들 곧 저녁 시간일 수도 있겠다 6시가 넘어서 이제 7시가 다 돼가니까 그쵸 아 지금 혹시 쿠팡 앱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에 제가 예고로 떠 있을 거예요 7시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쿠팡 라이브도 한번 슬쩍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아 쿠팡 이츠 많이 쓰죠 저도 안녕하세요 열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 안녕 어 초밥 먹으러 맛있겠다 초밥 맞아요 쿠팡이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쇼호스트 분이 없으시고 쿠팡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어 삭제하셨어요? 아니요 다시 까셔야 돼요 지금 아니 왜 인사를 또 100번 하냐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인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답을 해드리려고 되게 퉁퉁하네 퉁퉁이처럼 중국어 한마디 니하오 니하오 워슈 셔우진 퉁퉁 벌써 시간이 53분이네 이스라이브 내가 익숙해지겠어 과연 퉁퉁퉁 헬로우 아니야 3개국어 아니고 0개국어라고요 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걱정이라고요 헬로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저녁시간이니까 저요 떨리긴 한데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한국어 귀여워 예뻐 3개국어래 우와 저런 드립은 어떻게 아는 거야 도대체 정말 젊은이랄새 아 피시 쿠팡 사이트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실까요 요거 여쭤보시는데 고마워요 제가 일단 담장장님께 여쭤봤어요 모바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모바일로 봐야 되는 거구나 모바일로 보셔야 된대요 응 근데 정말 이 인스타라이브 뭔가 되게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 거의 거의 내가 뭐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좌우 반전이 된건가 안된건가 안된건가 안된거 뭐야 아 감사해요 오늘 힘든거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본 순간 지금 힘든게 다 날아갔어요 더듬이 이거 어떡해요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머리가 이상하죠 또 심지어 아 어떡해 머리카락 이상한가 본데 아니 그래서 지금 심지어 오늘 제가 셀프 헤어를 한거라가지고 머리가 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쿠팡 라이브로 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한 5분 4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아 인스타 라이브는 또 키겠어 저 머리 색깔 저 머리 색깔 청외색이랑 섞었어요 베이지 톤이랑 네 근데 이제 탈색을 한 상태여가지고 머리가 되게 빨리빨리 색깔이 빠져서 지금 좀 알 수 없는 색깔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에 보이는 또 화면에 보이는 머리 색상이랑 실제로 보는 머리 색상이랑 좀 달라가지고 일단 안녕 좀 따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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